요즘에 이 주식을 내가 팔 거냐 살 거냐 아니면 가져갈 거냐 이거 결정하실 때 일봉은 다 떨어졌으니까 일봉 보지 마시고 주봉이나 월봉을 이렇게 보실 때 말씀 주신 것처럼 저를 데이트레딩 1세대라고 표현하는 이유는요 1998년도에 시장이 277포인트에서 1년 만에 1000포인트까지 떴거든요 98년 10월부터 떴어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온 게 뭐냐면 온라인 거래가 생겼어요 그 전에 온라인 거래가 없었습니다 온라인이 없었기 때문에 온라인 거래가 생기면서 당일 결제에서 온라인 거래를 당일 연속 재매매가 가능하게 바뀌었어요 주식 거래도 온라인 영향을 줬군요 그래서 그전에는 주식을 오늘 사서 오늘 팔고 다시 샀어요 그럼 못 팔아 내일 모레 팔 수 있어요 강제로 연속적으로 거래를 못 해요 하루에 한 번뿐이 못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뿐이 거래를 못 했거든요 근데 98년에 연속 재매매가 허용되면서 매매를 하루에 100번에서 1000번 해도 계속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데이트레이딩에 거래를 한 거예요 하루에 데이트레이딩이 하루 안에 거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데이트레이딩을 시작했고 우리나라에 데이트레이딩에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도서관 가서 차트 보면서 영어로 된 거 보면서 그러면서 매매를 시작해서 당시에 제가 매매하면서 2000년부터 데이트레이딩 강의도 하고 그래서 저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너무 멋지십니다 진짜 지금은 그렇게까지 짧게 매매를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본인이 한 5천만 원 1억 3억 가지고 데이트레이딩 하거나 스캘핑하는 거는 쉬워요 금액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데이트레이딩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종목 1억만 사도 플러스 5%까지 올려야 돼요 내가 내가 호가를 막 올려야 돼요 팔 때도 그렇고 금액이 커질수록 데이트레이딩이 어렵습니다 금액이 작은 금액으로 자기 거를 하기는 쉽죠 예를 들어서 제가 고객이 10명이야 10명 가지고 맨날 10명을 똑같이 샀다 크랐다 하기가 되게 어렵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예전하고 저는 매매 스타일은 좀 많이 달라졌지만 처음에 데이트레이딩 개념이 나왔고 왜 데이트레이딩을 하게 됐냐 해서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그리고 데이트레이딩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그냥 투기꾼들이 막 샀다 팔았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데이트레이딩을 한다라고 있지만 물론 단기 거래는 다 투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럼 투기자가 아니냐 다 투기자입니다 주식을 사서 배당을 받고 5년 10년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 시세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그건 다 투기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데이트레이더들이 데이트레이딩을 하기 시작한 건 뭐냐면 시간의 위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오늘 오후에 좀 이따 1시간 이후에 주가 맞추기 내일에 주가 맞추기 한 달 후에 주가 맞추기 1년 후에 주가 맞추기로 했을 때 뭐가 제일 쉽습니까 오늘? 1시간 후죠 1시간 후는 내가 알잖아요 오늘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예요 시간은 내가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이면서 한편으로는 위험입니다 그렇네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시간의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의 위험을 줄이고자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 짧은 시간에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거래하겠다는 게 단기 거래이고 데이트레이딩이에요 그것부터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일은 훤히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오늘하고 내일 하루짜리만 거래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난 잘 모르겠어 난 이거 내일 모레 그리고 최근에 시황도 이런데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이 기업을 봤을 때 몇 년 들고 있으면 이 기업을 모를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장기 투자하는 거잖아요 이게 장기 투자자들이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워딩이 똑같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황은 내가 모르니 주가 지금 당장은 모르니 기업을 보고서 들고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의 시황이나 지금의 주가 움직임에 대해서 판단이 어려우니 그냥 기업을 믿고 들고 가자 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짧게 거래하는 데이트레이더들은 그게 아니고 그 기업이 어떻게 될지 알아 망하면 어떻게 해 나는 그냥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만 할 거야 데이트레이더가 데이트레이더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 돼요 왜 제가 굳이 이 지금 질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데이트레이딩의 개념이나 뭐 일주일짜리 거래하던 한 달짜리 거래하던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그렇게 거래 하잖아요 올라오면서 팔고 좀 더 하기도 하고 이렇게 거래하시는 분이나 장기 투자하시는 분이나 개념은 다 똑같아요 그렇네요 어떤 개념이냐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를 하는 겁니다 모두 다 똑같이 예를 들어서 2020년 3월에 팬데믹으로 폭락했죠 1439%까지 빠졌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의 장기 월봉차트예요 이게 여기서 2020년 3월에 1439까지 빠졌잖아요 2089에서요 이때 연기금이 5조원 샀어요 딱 빠지는 이게 한 달에 연기금은 장기 투자자잖아요 그럼 지금 갖고 있어요 아니에요 다 다음날 다 팔았어요 이거는 월로 따졌을 때 장기적 투자 관점에서도 변동성이 이렇게 있었을 때 사서 올라올 때 파는 그런 거래를 한 거거든요 그렇네요 자세하게 보세요 그걸 하루 안에 하면 데이트레저가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조봉으로 얘기해 볼게요 지금 세 차례에 급락이 나타났어요 이거 작년에는 이렇게 이렇게 빠졌고요 올해에는 급락이 1월에 급락했어요 그 다음에 언제 급락했냐면 6월에 또 급락했어요 이번에 또 급락했고 여기 있잖아요 급락 후에 가만히 보면 이후에 반등 줬다가 빡소권 했었고 이때는 반등이 컸어요 아 그렇네요 나 시장이 이렇게 급락할 때 하니까 투명하나 오거든요 이런 급락할 때 나는 어떤 종목을 보고 있다가 사서 받는 게 할 때 팔아야지 이것도 변동성을 위한 거래인 거예요 이건 데이트레이더가 아니죠 주봉이니까 이거는 한 2, 3주 만에 팔 거예요 이것도 한 2, 3주 만에 팔고 한 달 있다가 팔겠죠 이것도 단기 거래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걸 하루 안에 하면 데이트레이더인 거예요 개념이 다 똑같다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때 그러면 데이트레이더들이 하느냐 개별 종목별로 급락을 할 때 시황 때문에 급락하거나 개별 종목으로 급락할 때 하거든요 제가 많은 방송에서 얘기를 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종목은 많은 분들한테 제가 얘기해서 로봇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이런 기업들이 데이트레이더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자 보세요 이 차트 여러분 잘 따라가 보세요 이게 보시면 거래가 없죠 일봉이죠 일봉 일봉입니다 이게 거래가 없잖아요 내로 오던 애가 어느 날 거래가 이렇게 빡 생기면 양봉이 나요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거래는 매매 기술이 아주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 모든 거래는 그냥 단순해요 사람들이 사면 따라 사고 사람들이 팔면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어떤 사람은 저보고 차티스트라고 얘기하고 데이트레이더로 얘기하고 쟤는 단타적인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우리 기적 분석 기본적 분석이라는 얘기하죠 네 네 기본적 분석은 기본이라서 기본적 분석이에요 제가 spg의 차트를 가지고 매매를 하는데 spg의 기업도 모르고 실적도 모르고 전망을 모르고 하는 게 아니고 기본으로 어느 정도 기본으로 기본으로 재문대표도 보고 기본으로 내가 어떤 주식들이 괜찮아 네 이런 주식을 아까 우리 앞으로 성장주는 이런 거야 네 실적은 이런 게 좋아 라고 있잖아요 그게 결정되고 나서 그런 주식 안에서 타이밍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언제 사냐 언제 파는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spg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계속 보고 계셨구나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래가 늘으면서 이렇게 됐어요 이 얘기 뭐냐면 사람들이 사겠다고 들어온 거예요 네 이렇게 양봉이라면서 거래가 느는 건 뭐냐면 거래가 늘면서 은봉이 날 때도 있습니다 돈 질 때 왜냐하면 거래가 는다는 얘기는 활바르게 황소하고 고민 싸우면서 누군가는 사고 누군가는 파는 거잖아요 거래량 100만주라는 거는 매수하는 사람 50만주 매도하는 사람 50만주가 아니에요 100만주 팔았고 100만주 산 거예요 근데 왜 양봉이라고 은봉이 났느냐 양봉이 났다는 얘기는 가격을 올려서 막 산 거예요 빨리 급하게 그 얘기 뭐냐면 호재가 나왔던지 아니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급하게 산 거예요 이렇게 급하게 산 사람들이 투신이 샀어 연기금 샀어 외국인이 샀어 그러면 얘네들이 손해보고 나오겠어요 얘네들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주식을 좋게 보고 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난 따라하면 되잖아요 그들이 살 때 따라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거래 늘 때 얘네들 따라서 사고 그리고 올라가면서 거래가 오 만약 이렇게 됐다 그러면 얘가 거래가 들면서 은봉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막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네 그러면 남틀도 파는다는 거예요 나도 파는 거예요 나도 파는 거예요 그냥 심플한 거예요 심플하게 그냥 매수매도 타이밍을 오늘 여기는 복잡하게 설명드리지 않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은 얘는 지금 엊그저께 또 다시 매수의 신호가 나왔어요 이렇게 매수가 그래 놓고 지금 거래가 없죠 이게 지금 오늘 현재 상태거든요 나 이거 들고 있어 들고 있어야 돼요 얘는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올라갈 거예요 얘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데이트레이딩을 하던 아니면 뭐 스윙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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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 하는 거거든요 시왕이 이렇게 하지만 시왕이 조그만 앉아가도 되거나 뭐 그렇다면 시왕을 믿는다면 더 빠지지 않거나 생각하면 이거 사야되요 오늘 그냥 이거는 이거 볼 수 있는 샀은 거예요 이게 지금요 얘네들은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주봉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러면 주봉과 시왕을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면은 우리 나라의 주봉을 봤을 때 가만히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급락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은봉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여기까지 은봉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은봉으로 보는 거거든요. 여기서 거래가 늘면서 양복을 치면서 올라갈 때 따라 사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해했죠. 그래서 사는 거죠. 그럼 보세요. 이거 지금 여기에 따라 사야 될 심수를 줬어요? 아니요.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안 사는 거예요. 이거는 못 올라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뒤에가 이렇게 더 올라 있으면 이거는 따라 사야 되는 거구나. 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는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속임을 많이 했던 거예요. 미국이 올라가면서. 여기서부터 은봉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때는 올라갔네. 그때 올라갔단 말이에요. 여기서 양복을 치면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밑에 거래량이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잘 반당한 거예요. 쇼크버예요. 쇼크버. 매수세가 들어와서 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이익 실현을 단기적으로 할 기회는 줬지만 실제로는 대세를 꺾으면서 올라갈 타이밍을 안 준 거예요. 저때는 오히려 팔았어야 되는 시간. 올라가면 팔았어야 되는 타이밍인 거죠. 그리고 또 빠졌단 말이에요. 빠지면서 이렇게 거래 증가하면서 빠지잖아요. 지금 거래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도 애매하네요. 지금 그냥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사야 되는 신호를 하나도 안 주고 있어요. 시장에서. 얘가 시장이 이 타이밍을 주면서 올라갈 때는 어떤 흐름을 주냐면 주봉이동, 월동이동 간에 거래가 확 늘면서 이게 지금 거래가 없죠. 거래 엄청 늘었다. 저때 진짜. 이때 거래가 지금 없죠. 이 거래가 이렇게 늘어나야 돼요. 그러면서 양봉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비교를 해볼게요. 가장 최근에 팬데믹 때니까 이렇게 가보면은 팬데믹 때 가보면은 이렇게 거래가 확 늘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거래량이 생겨야지 시장은 이게 바닥인 거예요. 은봉이면서 거래가 팍 칠 때. 아니죠. 양봉이어야지 더 확실한 거고 얘는 완전 바닥 잡으려면 이렇게 아래 꼬리가 달았다는 얘기는 저감에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저점 만약에 확실한 저점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십장육이 나오던 이렇게 은봉이 나오던 아니면 이렇게 이런 양봉이 나오던 이런 모양이 나오면서 거래가 밑에 있는 이만한 거래량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저점이 된 거예요. 지수에서도 그렇게 보고요. 지수에서도 보고 그리고 종목에서는 더더욱 확실하겠죠. 리먼 때요. 떨을 때 보면은 떨을 때 보면 이렇게 거래가 없잖아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없다가 이렇게 거래가 늘어요. 그래서 이게 저점인 거예요. 거래량이 늘면서 양봉되는 십장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제 저점이라고 인식하고 사람들이 군중이 사기 시작했다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가는구나 생각을 하는 거고 군중이 팔겠다고 하면 나도 파는 거고 삼성전자를 볼까요? 삼성전자의 최고점이 2022년 고점이었죠. 삼성전자가 쭉 2020년에 밑에 빠졌다가 이렇게 급등했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거래가 폭증했죠. 양봉 냈죠. 그러면 이거는 매수냐? 아니에요. 주가가 빠진 상태에서 이 밑에서도 보세요. 이거 지금 화면이 있습니다. 주가가 빠졌는데 거래가 늘었다는 얘기는 매수사가 들어온 거예요.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거래가 는다는 거는 매도자가 생길 수 있어요. 매도자도 백만주라는 거는 매수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매도자도 있기 때문에 대략 거래가 터지는 거예요. 이거는 매도가 많이 생긴 거예요. 이때 내가 안파를 더 쳐요. 그다음에 보세요. 더 많은 거래량이 생기고 아까 제 거꾸로 보여요. 은봉이 나오네요. 아까 거래량이 크게 생기면서 저점을 어떻게 한다고요? 십자예요. 또는 아래 꼬리가 달리는 이런 양봉이 나오면 이게 저점의 모양이다. 이렇게 됐잖아요. 얘는 거꾸로 나타났잖아요. 거래가 들면서 위에 꼬리가 달리면서 은봉이 나왔잖아요. 이게 상투의 신호예요. 삼성은자는 정확하게 그걸 보여줬습니다. 이게 고점이고 그리고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리고 또 중간에 한번 보세요. 삼성은자가 매도기를 줬어요. 이럴 때는 못 팔아요. 이럴 때는 잘 못 팔아요. 왜냐하면 신호가 없어. 그런데 이날 보세요. 은봉 나왔다. 이날 거래가 엄청 늘었죠. 은봉이 나왔어요. 무슨 얘기예요? 막 팔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런데 나는 안 팔아. 또는 줍줍 판다고 사. 이거 사례를 제가 제 책에 보면 카카오, 네이버 이 신호를 다 주고 내려갔어요.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쭉 가다가 대량거래가 터지면서 은봉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팔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줍줍을 한다니까요. 남들은 다 팔겠다는데 그게 싸다고 자꾸 사려고 그래요. 거래 들면서 은봉이 나는 거는 사면 안 되고 반대로 그러면 거래 증가하면 양봉 나면 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일봉이던 주봉이던 월봉으로 보시는 분은 장기로 보는 사람인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황은 금리가 뭐 어쩌고 환율이 어쩌고 다 빼고 나는 그런 거 볼 때 탈티스트들은 그런 거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지금 지금 말씀드리는 이론으로 지금 여기에 지금 밑에 거래량이 있죠. 그리고 여기 지금 봉이에요. 지금 몇 조 해야 되나요? 아니요. 거래가 너무 없어요. 심플하잖아요. 다 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심플하게 움직임 & 거래량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이것도 설명드려야죠. 더 이해되겠네요. 이전 주가 움직임 주가가 막 올라가고 있어요. 거래량이 올라가는 동안 거래량이 늘어나는 게 좋을까요? 줄어들면 좋을까요? 올라가는 동안 늘어나는 거? 아니죠. 올라가는 동안에는 거래량이 줄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바닥에서는 거래량이 늘어나야 되지만 올라갈 때 거래량이 는다는 얘기는 파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올라갈 때 거래량이 없는 주식은 그냥 계속 갑니다. 거래량이 터질 때까지. 파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까 삼성재 보셨잖아요. 거래량이 팍 늘어. 이 얘기는 왜 거래량이 늘까요? 양봉이든 은봉이든 간에. 파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속 사는 사람만 생기고 매도는 별로 없다가 갑자기 매도가 많이 늘었네? 그럼 나도 조심해야죠. 이제 상세가 갑자기 온 거예요. 반대로 지금 지수해 보세요. 이렇게 내려오는 동안 거래량이 없죠. 왜요?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 거래량이 늘어야지만 사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을 정리해 드릴게요. 거래량은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거래량이 늘면 매도의 신호인 거고요. 많이 빠진 상태에서 거래량이 들면 매수의 신호로 보는데 거래량만 갖고 보는 건 아니고 양봉이냐 은봉이냐 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 섞어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람들이 군중이 지금 사려고 하냐 팔려고 하는가 그게 기준인 것뿐이에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여기 녹아서 나오는 거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주식은 사람들이 사려고 하는구나 팔려고 하는구나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상승출세 하락출세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삼성전자로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로 삼성전자를 장기적으로 볼 때 월봉으로 봤어요. 지금 이거는 어떻게 매수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기간이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주봉으로 이렇게 볼게요. 주봉으로 보면 매수의 신호가 지금 있나요? 아니요.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도 없고 없잖아요. 근데 보세요. 일봉으로 보면 이렇게 거래량이 없다가 여기 거래량이 좀 생겼죠. 물론 이런 큰 거래량이 생기게 더 좋은 거예요. 신뢰도예요. 확률의 문제예요. 여기다가 거래량이 생겼죠. 그러면서 올랐잖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얘는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상대적으로 강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얘는요. 그러니까 단기 거래하는 사람은 이거 사서 팔고도 거래할 수도 있죠. 사서 판 사람도 있을 수 있겠네요. 중장기로 나 이 종목을 거래했다는 사람은 아무 시로 없는 거예요. 월봉을 봐야 되니까. 네. 주봉 월봉을 봐야 되니까. 지금은 많이 떨어졌으니까 아래에서 터닝하는 거 이런 종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러는 건데 위로 올라갔을 땐 지금 아까 보세요. 거래가 올라가는 동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동안 저점으로부터 일단 거래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서 올라가는 동안 거래량이 어때요? 늘어요. 아 여기 중간에 줄었네. 그러니까 더 가는 거구나. 더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가는 거예요. 파는 사람 없으니까.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갑자기 거래가 폭증해. 그러니까 안전. 파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있냐 사는 사람이 있냐 그걸 오늘 안에 하면 데이트래더인 거고 네. 며칠 며칠 주의를 하면 스윙 그냥 일반적인 거래되는 거고 그거를 장기적으로 볼 사람은 장기 투자가 되는 거고 그런 거죠. 내가 장기 투자를 할 사람이 있는데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 나 삼성전자를 가지고 장기 투자할 거야. 나 지금부터 여기서 조금조금 사가지고 있으면 언제가 오르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가치투자와 시형을 보고 얘기하는 사람이고 이 차트 보고 하는 사람이 사겠습니까? 안 사겠네요. 왜냐하면 더 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더라도 이거 하나를 더 집어넣어서 판단을 하면 더 싸게 살 수도 있으니까. 나는 신호 주면 살 거야. 그렇지. 그쵸.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차트는 심플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보수지표 막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까? 다 필요 없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 차트지스트들이 방송국에 나와서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건 사후적입니다. 다 사후적이에요. 그냥 매수 애들이 들어와 있냐 매도 애들이 들어와 있냐 지금은 다 매도가 세구나 매수가 세구냐만 그냥 보시면 돼요. 어떤 종목을 보든 어떤 종목을 보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이 주식을 내가 팔 거냐 살 거냐 아니면 가져갈 거냐 이거 결정하실 때 주봉이나 일봉은 다 떨어졌으니까 일봉 보지 마시고 주봉이나 월봉을 이렇게 보실 때 장기적으로 지금 우하향하는 차트가 있고 1년마다 삼성전 지수니까 그렇고요. 현대차 차트를 보시면 얘는 어때요? 아까 삼성전은 다르죠. 얘는 내려오긴 했지만 이렇게 좀 제한적인 데서 내려가 있죠. 급하게 내려가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또 앞으로 좋은 애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이익이 더 있기 때문에 시자가 바보 같지 않아요. 멍청하지 않아요. 이익이 있는 애들은 덜 빠지는 거예요. 이익이 있는 애들은 얘들은 아까 보세요. 아까 SPG 볼까요? 이거 주봉? 얘는 지금 시장이에요. 이거 2021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빠졌죠. 얘는 이렇게 갔죠. 성장이라는 로봇이 들어가 있지만 실적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실적과 성장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런 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을 이렇게 보셔서 주봉상 일봉으로는 많이 빠졌지만 주봉으로는 아직 그냥 위에 있는 거 있어요. 위에 있다는 표현은 뭐냐면 일봉상으로 많이 빠졌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해볼게요. 이렇게 있다. 그럼 일봉상 이거는 19,000원에서 13,000원까지 엄청 빠진 겁니다. 6,000원이니까. 그런데 주봉을 봤더니 올라가. 우상향하고 있어. 얘네들은 갖고 계셔도 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인 거예요. 걔네들은. 지금 내가 판단을 할 때 장기적으로는 빠지기는 지금 한 30% 빠졌지만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차트의 애들은 지금 시황 때문에 그러는 거지 자기 갈 길을 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시장의 명언이지 않습니까? 시장 급락할 때 덜 빠지는 애들은 이후에 가장 가입합니다. 왜냐? 실적이 좋던 성장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종목들도 가만히 보면 애플의 최고점이 182달러 이거예요. 얘는 올해에도 이 근처에 그냥 있는 거예요. 물론 고점으로도 빠졌지만 그냥 여기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요. 그런데 다른 거는 보세요. 이건 보세요. 아까 그런 거 아니어도 다르죠.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차트를 좀 보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매수 매수 타이밍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플하게 그냥 거래 증가하면서 양봉이냐 거래 증가하면서 은봉이냐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 사려고 하냐 팔려고 하냐 그거 다 라는 거죠. 과거 가격 추이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거래 증가하면서 양봉이냐 올라가면서 거래 증가하면서 은봉이냐 그런 거죠. 이런 걸 보는 거는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LG에는 솔루션 있잖아요. 얘는 성장 후에 고평가돼서 성장됐고 이거 1봉상으로 올라갔다 그랬다 많이 했어요. 주봉상 이렇게 보면 얘는 어때요? 버텨주네. 얘는 그냥 여기 있잖아요. 네. 이유가 있는 거래니까요. 그냥 마구잡이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냥 시장 개파리고 마구잡이는 거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항상 큰 거래량에 은봉이냐 안봉이냐 그냥 그것만 생각하세요. 매매의 기술은 항상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깊이 공부하지도 마시고 네. 전체 시황은 뭐라고 말씀드렸지 아까? 금리와 환율. 네. 그냥 그것만. 우등생 아닙니까? 저 정도는 금리와 환율 거래량과 양보공법 네 개. 끝. 오늘 모시고 얘기 나눠봤는데 박영찬 부장님께서 쓰신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라는 책인데 제가 저도 투자를 하면서 매매 심리 매도 심리 뭐 매수 심리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고 주식은 부동산 투자보다 더 그게 영향을 많이 줄 수 있겠다. 왜냐하면 황금이 좋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저는 주식 투자자분들 책을 읽을 때 제가 하고 있는 부동산 투자에 적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관점을 갖고 보는데 저는 진짜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 확실히 역시 26년 짬바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 관심 있으시고 공부하겠다 마음 먹으셨으면 한 번씩 읽어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